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집값 얘기하니까요. 서울분들 지역분들 후끈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해법들을 다 내놓고 계시는데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해법 소개를 하도록 하고 아시안게임 오늘 얘기를 갖고 오셨잖아요. 네. 어제 대만과의 야구 경기는 보셨어요? 우리나라와. 당연히 봤죠. 졌어요. 네. 물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대만한테 진 거는 좀 충격적인 게 대만은 괜히 잘하는 선수들이 온 게 아니라 실업팀 선수 위주로 왔다면서요. 그렇죠. 그 선수들 24명 연봉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 양현종 선수 연봉의 반이 안 된답니다. 그거 아셨어요? 네. 야구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졌기 때문에 지금 좀 충격적인데. 하여튼 이상하게 이번 아시안게임은 크게 관심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워낙 그동안에 월드컵도 저희가 치렀고 그다음에 동계 올림픽도 치렀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기인 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북 단일팀이 카누에서 메달도 따고 또 이색 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든지 또 3대3 농구 이런 경기들은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양궁은 또 여전히 잘하고. 네. 펜싱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왜 열기는 전만 못한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아시안게임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이택수 대표. 저는 임춘혜 선수가 항상 늘 떠오르는데요. 임춘혜 선수가 라면만 먹고 뛰었을까요? 아닐까요? 퀴즈. 라면도 먹고 다른 것도 먹었는데. 임춘혜 선수가 라면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그거 아시는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시안게임 하면 임춘혜. 임춘혜 하면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이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오보랍니다. 그렇죠. 간식으로 라면 먹었다는 관계자 얘기가. 임춘혜 선수의 코치가. 육상 선수들이 참 열악합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라면 먹고 뛰기도 해요. 라고 기자한테 얘기했는데. 기자가 임춘혜 선수 인터뷰랑 엮으면서 임춘혜 선수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이렇게 된 거래요. 네. 맞습니다. 임춘혜 선수 라면 얘기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럼요. 웬만한 많은 질문을 받겠습니까? 이 정도로 아시안게임 하면 대단했는데. 이 사회는 좀 관심이 시들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 축구죠. 그렇습니다. 축구가 지난 월드컵 때 기대만큼 성적을 못 거뒀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좀 금메달을 따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병역 혜택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달에도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손흥민 조현우 선수 등 병역 혜택이 확대에 관련된 이슈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리고 또 나아가서 손흥민 조현우 선수 등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또 그다음 월드컵도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제와 관련된 여론설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우주백하고 8강전 치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표님. 저는 항상 낙관적인 기대를 스포츠만큼은 저는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월드컵 때 많이 했었는데 예측 오늘은 몇 대 몇? 저는 유독 스포츠 전망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계속 기대를 갖고 있어가지고. 한 우리 2대1 정도 할까요? 2대1? 저는 3대1 정도. 3대1로 이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57위고 또 우주백이 95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고 저는 조현우 선수가 부상이라서 좀 못 나올 것이라는 전망인데 저는 이거는 페인팅이 아닌가. 좀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나오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기대해보면서 오늘 여론조사가 바로 이제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이자 해서 저희가 축구에 관련된 조사 해봤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346명의 접촉으로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6.8% 응답률 무선 전화면점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고노차는 95% 신뢰수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남자축구대표팀이 8강에 진출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남자축구대표팀의 최종 성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우리 남자축구대표팀의 최종 성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번 결승에서 승리해서 금메달을 딸 것이다. 2번 결승에서 패배해서 은메달을 딸 것이다. 3번은 3, 4위전에서 승리해서 동메달을 딸 것이다. 4번은 3, 4위전에서 패해서 4위를 할 것이다. 5번은 4강 진출에 실패할 것이다. 6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보기를 만드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메달 47.2%로 가장 높았고요. 많이 나는데요. 은메달은 17.1%로 그보다 30%포인트까지 낮았습니다. 동메달 10.9%, 4위는 5%, 4강 진출에 실패할 것이다. 8.6%, 모른 무응답이 11.2%로 나왔습니다. 역시 금메달 47.2%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금메달까지 가려면 일단 오늘 저녁 경기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고. 4강에서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도 이겨야 되는 거고. 당연히 박항서 감독을 믿습니다. 설마. 그래요. 하여튼 흥미진진합니다. 축구. 많은 분들이 금메달을 지금 기원하고 계신다는 거. 땀 흘린 선수들 생각해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안게임. 이 기대 섞인 전망을 한다는 그 내용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40대에서 58.4%가 금메달. 50대에서 52.7%가 금메달.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또 남성이 53.1%가 금메달. 여성은 그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41.3%로 남성에 비해서 12%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메달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 않다 하지만 그래도 또 기분이 그런 게 아니어서. 축구는 메달 색깔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조윤우 선수 생각하면 중요한 메달 색깔입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오늘 스페셜로 돌려봤고요. 정리의 조사로 가죠. 대통령 지지도부터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3주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56% 사실상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0.3%포인트 빠졌습니다. 낙폭이 둔화되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에는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초에는 역시 통계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보수야당에서 고용쇼크 또 고용참사공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또 그럼에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포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56.6%로 반등을 했는데 그리고 또 목요일 날도 많이 올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장 소식. 또 고용주 전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일심해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또 진보층이 결집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목요일 날 59.1%포인트까지 올랐는데 금요일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준실 씨에 대한 항고심 선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폭 하락해서 57.1%로 끝났는데요. 아무튼 주간 집계는 56%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행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박주민 최고위원 1등으로 당선된 박주민 최고위원의 진단도 그랬습니다만 조금 전에 부동산 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경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춤 하락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네요. 보수 매체 그리고 보수 야당이 일제히 고용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집중 포화를 날리게 된 상황에서 또 김현장 장현김 청와대 또 경제부총리와의 불협화음 소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초에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들이 좀 홍보가 되는 상황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모처럼 반등할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흐름을 좀 보면 63.2 58.1 56.3 그리고 56. 하락을 이번 주도 하긴 했습니다만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주 후반에는 많이 반등했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횡보내지 속폭 반등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주목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2.3%포인트 오른 41.9% 그동안에 민주당이 전당대를 앞두고 당내 후보들 간에 네거티브 선거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전당대효과 컨벤션 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막바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모처럼 컨벤션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41.9% 올랐고요. 네. 한국당. 한국당이 20.5%로 0.6%포인트 올랐는데 3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이 치러지던 지난 4월 4주차 이후에 4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했습니다. 4개월 만에 20%대에 올랐은 거예요? 이유를 뭘로 보는 겁니까 한국당? 반사익 측면도 있고요. 또 김병준 체제가 크게 별 잡음 없이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당이 12.1%로 1.2%포인트 빠졌고요. 이 부분은 역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추모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은 6%로 1.3%포인트 빠져서 가장 낙폭이 컸는데 역시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에서의 목격 관련 보도 또 이준석 당내 지금 당대표 선거 실망 후보가 안철수계를 겨눈해서 십상시라고 포화를 퍼부었는데요. 관련된 당내의 불협화음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요. 민주평화당이 2.6% 무당파층이 14.9%로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이번 조사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세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17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또한 오차는 95% 실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7442님 깡마른 몸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던 임춘혜 선수 얘기를 오랜만에 듣네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업 실패 소식도 있었는데 다시 생활체육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당시 대단했습니다. 800m 1500m 3000m 3천m 참관왕을 하면서 대단했죠.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큰 기대 또 희망을 풀어줬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7442님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죠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알 길은 없고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여론 이택스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